문자부터 먼저 볼게요. 5891번님이 서호 전기 얘기를 좀 해주셔서요. 서호 전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19880원에 35% 비중 담고 있는 종목이라서요. 이 종목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금속 가공, 압연기, 플라스틱 가공기계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인데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일본으로 보잖아요. 계속 계속 오일선 타고 올라갈까 올라갈까 전구점 뚫을까 뚫을까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관이 계속 사들이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수익 보고 있는 종목인데 얼마나 더 우리 수익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치팅데이잖아요. 나쁘진 않은데 가장 문제는 거래량이 없는 것 같아요.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어느 한 순간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 매수 타이밍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주가도 잘 가고 있고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아까 브리핑 해주셨을 때 그때 전력 설비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서호 전기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전력 설비 관련주는 수익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고 하는 거는 다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좀 우려가 되고 지난번에 우리 시장이 폭락 나왔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 8월 초. 그때는 이 회사의 주가가 급락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 한 10% 정도 빠졌던 적이 있었고 그 뒤로 올라갈 때는 많아 봤자 한 5% 올라가고 차트 흐름에 비하면 이 변동성이 되게 좀 작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리를 좀 드리자면 거래는 많이 되지 않고 있고 이 변동폭도 크지 않고 있고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마 단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만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현재 상황에서 기관들이 많이 사는 거 좋지만 거래가 없기 때문에 기관이 많이 사고 있고 꾸준히 사는 것도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래량이 좀 풍부해야 기관들이 사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그 의미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내일 이제 미 대선이 있고 또 대선 관련한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고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런 좋은 부분들은 선반영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좀 정리를 드리자면 이거는 저는 매도의견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매도로 결정을 짓게 된 거는 단순히 차트나 그런 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실적을 잠시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30억이 나왔어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 1분기, 2분기 합해서 영업이익이 22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3, 4분기에서 100억 이상 해줘야 작년이랑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실적이 이번에 좋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주가가 최근에 미 대선 때문에 올라온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수익이 크지 않지만 일단 수익 실현 매도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실현하고 좀 매도를 하자. 왜냐하면 지금 아무래도 미 대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주목받지는 않을까? 거래량에 대한 좀 아쉬움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수익을 줄 때는 빠르게 이익 실현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이응이응님이 너튜브 또 새롭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셔서 인사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 또 올무지개님도 서호전기는 처음 보는 종목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생소한 종목들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나만 알고 있는 종목들 있다면 여러분들 고민 상담해 주셔도 되고요. 많이 갖고는 있지만 손실이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좀 환영합니다. 다음으로는 7098번님이 덴티움 신청하셨어요. 8만원에 25% 비중 남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 어떻게 보나요? 임플란트 치료 의료기기 전문이죠. 지금 8만원이면 많이 손실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뚝뚝뚝 떨어져요. 월봉을 봐도 주봉을 봐도 그리고 일봉을 봐도 계속 좀 떨어지고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은 완전 긴 은봉 캔들을 좀 보여줬잖아요. 그리고서는 또 오늘 개파락을 하는데 대주주의 리스크가 좀 큰 건가요?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신사업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치아와 관련된 치과용 의료기기 회사가 갑자기 이제 수소차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은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수소가 지금 만약에 잘나가고 있어서 수소 관련 기업들이 막 100%, 200%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수소라는 사업이 어찌 보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소 베트남 법인 쪽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계 자본이랑 외국 기관계 자금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기준으로 일단 한 번 쏟아져 나온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회사 자체라만 놓고 보면 실적도 그냥 무난하게 나오고 있고 주가도 지금 저점은 부근에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의 하락이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에 제일 잘 나갔을 때 금액이 18만 5천 원이더라고요. 지금은 반토막도 더 나가지고 거의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 이런 걸 좀 종합을 해보면 여기서 더 악화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이번에 기관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부분이나 그런 걸 생각해보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일단 투자들이 좀 놀랄만한 뉴스가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지난 투매가 나왔고 오늘 그나마 장이 좋아가지고 더 추가하락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현 구간대에서 좀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대략 범위를 잡아 드리자면 한 8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정도에서 좀 긴 횡보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전의 차트를 보시면 2022년도, 21년도에도 6만 원, 8만 원 사이에서 꽤 오랜 시간 횡보했던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대를 저는 지지 구간대로 판단을 하고 있고 장기 투자로 보신다면 내년에 실적이 나오고 나서 올해 실적이 내년에 나오겠죠. 실적이 나오면 그런 어떤 우려들도 일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올해 예상 실적은 작년보다 좀 부진할 거라는 전망이고요. 내년 실적이 좋을 거라는 전망, 내후년 실적은 더 좋을 거라는 전망이니까 또 어떤 장기 투자들한테는 지금의 또 바닥 매수의 기회였을 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자면 단기 투자 관점에서라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비중 축소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길게 장투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현 구간 넘어서 한 10만 원, 좀 더 본다면 12만 원 선까지도 저는 실적 나온 뒤에 상황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좀 어려운 순간이라고 좀 보여지니까 단기 투자라면 비중 축소, 그리고 장기 투자라면 10만 원, 12만 원까지 보유 의견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가 비중 축소고 길게는 현 구간 넘어서 멀리 보면 10만 원, 12만 원까지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개별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 건데 물론 덴티움 같이 이런 의료 관련한 기기들을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예를 들면 과자를 만든다, 수소 관련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너무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를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차라리 인수를 하면 되잖아요. 잘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해도 되는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건 좀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나요? 이게 참 시너지가 있으면 좋은데 시너지가 없으면 기존 사업부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모집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회사가 설명을 해야 돼요. 회사가 주주들을 설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과거에도 이런 사업들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흔히 말하는 문어발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결국에는 이도저도 잡지 못하는 사업들이 생겼었고 이게 주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안 되니까 새로운 걸 한다고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안 돼서 막 적자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아예 방향을 틀어버리는 게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덴티움의 사업이 나름 괜찮아요. 이전보다 좀 축소가 됐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투자한다고 갑자기 망하는 회사는 아니니까 아까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축소 해결을 드렸으니까 비슷한 상황에 있는 종목들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면 적자가 나거나 안 좋을 때 상황이 바뀌면 사업을 좀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회사 측에서 주주분들에게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좀 설득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같은 맥락으로 큰 기업에서 비슷한 사업들을 좀 하는 것들이 시너지를 좀 잘 낸다는 설례 같은 경우를 좀 본다면 아무래도 지금 시점은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다음으로 그럼 저희가 또 전화 상담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좋아하세요? 저 YG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아파트 때문에 혹시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들고 계신 건지 궁금해요. 아파트 때문은 아니었고요. 블랙핑크 보고 들어갔었습니다. 아 불핑을 보고 평당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6만 원이요. 평당가는 6만 원이고요. 비중은요? 30%요. 아 지금 손실 보고 계신데 고민이 지금 어떤 부분인가요? 예전에 이제 블랙핑크 보고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베이비 몬스터도 나오고 해서 좀 새롭게 응원하고 있거든요. 다시 예전처럼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불핑의 신화 다시 한 번 쓸 수 있는가 이게 또 궁금하다 하셨는데 어쨌든 뭐 손절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팬심을 갖고서 매수를 했는데 당연한 건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보셨을 때 블랙핑크 때문에 매수를 했고 그리고 베이비 몬스터 뭐 이러면서 좀 지금 엔터계가 성수기잖아요. 연말에 콘서트 신인들도 나오고 컴백도 하고 지금 근데 평당가가 너무 높아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엔터 산업 중에 YG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보셨던 흐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세요? 엔터주가 이게 YG 엔터만 하락한 게 아니거든요. 올해 상반기는 정말 엔터주한테 지옥이었던 것 같아요. SM 빠지고 하이브 빠지고 정말 안 빠진 엔터주가 없었다가 9월 달부터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엔터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커졌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또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성과들이 요즘 또 나오고 있고 또 내년이면 또 BTS 완전체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엔터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블랙핑크도 제가 찾아보니까 내년에 이제 또 컴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엔터주가 오늘 장이 오늘 장이 좋지만 엔터주가 의외로 괜찮거든요. YG 엔터만 조금 못 가긴 하는데 오늘 다른 엔터주들도 보니까 오늘 SM도 찾아볼까요? SM이 지금 7% 정도 올라가고 있고 하이브도 오늘 5% 그리고 오늘 제일 많이 올라간 게 JYP가 오늘 꽤 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10% 올라가고 있는데 엔터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수하신 6만 원이라는 가격이 그렇게 비싼 가격이라고 판단이 들지는 않고 다만 이제 회사가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실적은 이번에 3분기 예상 실적이 적자 그리고 4분기부터 좀 좋아질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4분기 실적은 내년 초에나 돼야 나오니까 지금은 상승폭이 좀 더딜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는 올라가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현재 딱 오늘 못 가고 있는 가격대가 제 차트로 보면 매물대가 쌓여있는 금액대예요. 대략 한 4만 5천 원, 현재 4만 3천 원 고구간이 현재 매물대라서 좀 힘겹게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고 여기만 잘 넘어가면 그다음은 이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는 저는 돌파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제시를 하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더라고요. 4만 8천 원 이렇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주가도 투자들 입장에서도 아예 먹을 게 별로 없네. 그래가지고 잘 안 건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실적 발표 이후에 이직들이 많이 좋아질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내년으로 가게 될수록 2025년도 또 우리 또 일정이나 이런 것들 체크하잖아요. 언제 두고 컴백한데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보유 의견,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보유 의견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6만 원이라는 가격 충분히 복구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사이에서 해소가 돼야 되는 것들은 실적이 좋아진다면 6만 원보다도 더 높게 볼 수 있겠죠. 6만 원이라고 하면 현재 구간에서 한 40% 정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저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년에 실적 나오고 나서 주가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이상까지 더 본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수익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번 겨울 내년 1분기 정도만 잘 견디신다면 충분히 이 오늘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일단은 1분기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뭐 콘서트도 많으니까 블랙핑크 컴백하시면 거기도 한번 가서 들어보시고 베이비 몬스터도 들어보시면서 1분기까지 좀 진득하게 기다리시면 수익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오후 2시 이후에 070으로 제작진 전화 가면 전화 받아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요즘 들어서 엔터에 관련해서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아파트 때문에 그 열풍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또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엔터주 1분기까지 보면 좀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얘기들을 좀 하고 계신데요. 블랙핑크 노래 너무 좋다. 카리나도 너무 좋아한다 이러는데 우리 전문가님도 엔터주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들 원하시는, 좋아하시는 아이돌 있으세요? 사실 너무 어려워서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아이돌을 공부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점점 너무 많아지니까. 네. 옛날에는 이게 노래를 딱 들으면 바로 알았는데. 가사가 들렸는데 가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아파트는 들리죠? 그거는 많이 잘 들이더라고요. 너무 잘 맞더라고요. 이게 성공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웰메이드 곡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제를 좀 좋아하시는 걸로 그럼 저희가 해석을 할게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효원 전문가님 마음에 들었던 아파트 여러분들도 어떤 노래 좀 좋아하시는지 댓글도 달아주시고 시장 질문들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0932번님의 하이트론이에요. 4,500원에 40%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스마트 맞춤형 보안 시스템 구축에 좀 앞서는 종목이다. 이게 주가 상승 시에는 재지정이 된다고 하면서 투자 경고를 사실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6%대로 쭉 밀려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하이트로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워낙 진짜 급등이 막 화려하게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종목을 하는 분들은 분명히 세력이시거나 단탄 좋아하시는 분들 이분들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이게 처음에 올라갈 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상한가가 지금 몇 방이 나왔는지 보니까 이 차트만 보면 대단하다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되게 안 좋은 장이었어요. 8월하고 9월 연달아 하락장이었는데 이 종목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었던 근데 이렇게까지 오르는 이유는 뭔가요? 그때 이제 신약개발이라는 호재도 있었고 또 이제 주가가 그동안 가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한 번 급등을 한 걸 가지고 계속 달려붙었던 거죠. 그 당시 시가총액이 이게 몇백억밖에 안 했었어요. 시가총액이 뭐 한 그 당시 200억, 300억 정도밖에 안 됐다 보니까 더 급등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축제는 끝났죠. 다 끝나고 주가가 얼마였죠? 처음 시작할 때 800원대 했던 주가가 5,600원까지 올라가고 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주주가 매도를 해버렸어요. 대주주가 지분 매각을 하고 나서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다행히 지난주에 반등은 했지만 우리가 이런 걸 보고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장이 좋잖아요. 장이 지금 코스닥이 3%가량 올라가고 있는데 혼자만 5% 정도,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좀 큰 시세는 지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에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4,500원이면 바닥이 800원대, 900원대였으니까 거의 한 4배, 5배의 수준에서 들어가진 거잖아요.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배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들어가는 건 들어갈 수 있지만 빠질 때를 생각을 하고서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타이밍에 놓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하이트론의 경우는 일단 지금이라도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분위기상이나 어떤 기술적으로만 분석을 해보면 오늘 3,500원까지 만약에 종가 회복이 되면 한 4,000원까지는 한 번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4,000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드린 대로 3,500원 오늘 잘 지켜주면 조만간에 4,000원까지는 한 번 재반등일 가능성도 있으니 조금 여지가 남으신다면 그렇게 한 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 웬만하면 이제 바닥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또 그런 말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000원을 넘는 거는 아직은 모르겠다. 상황적인 측면을 봤을 땐 그러나 3,500원을 잘 지켜주면 재반등도 괜찮을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렸어요. 하이트론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워낙 급등하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니까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전화 상담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류 궁금하세요? 저 대한항공이요. 대한항공이요. 평등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만 3,900원에 10%요. 아니, 지금 수익 보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며칠 전에 들어갔어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되게 좋은 상황인데 뭐가 궁금한지 좀 궁금해요. 이게 얼마까지 갈지 얼마까지 갈지 지금 팔아야 될지 그렇죠. 오늘이 지금 가장 높은 가격대를 또 보여주고 있는 2만 4,500원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오늘 팔까 말까 고민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이요, 전문가님. 지금 보면 제일 높아요, 가격대가. 지금 한창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데 더 올라갈까? 더 올라갈까? 팔아 마라? 이러고 계신 것 같아요. 단기 투자를 좀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고요. 이 항공에 대한 이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시아나랑 또 인수합병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또 시너지를 우리가 얼마까지로 보고 갈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신의 영역이지만 신처럼 투자를 잘하시는 우리 유경호 전문가님께 여쭤봅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지금은 보유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시아나항공이랑 합병 이슈가 이미 좀 됐잖아요, 나온기가. 근데도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고 당시에는 아시아나가 더 이득이라는 쪽으로 넘어갔었는데 대한항공도 어쨌든 덩치가 커지는 부분에서도 나쁠 건 없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지금은 많이 힘들어하다가 지난주부터 주가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겠지만 주말에 나온 기사이긴 합니다만 중국에서 한국인들에 대해서 무비자, 문을 열어놓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오늘 항공주들이 다 급등하고 있는 상태예요. 대한항공은 좀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3%밖에 안 올라가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상황은 더 나쁠 것보다는 나아지는 분위기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보유 쪽을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라도 비중이 굉장히 크시다면 일부 매도도 단타 관점이라면 매도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10% 정도시라고 하면 한번 저는 더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증권가에서 나오는 목표가들을 보면 그 높게 제시하는 쪽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주가는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실적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는 꽤 좋아질 걸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어요. 물론 가장 좋았던 2022년도만큼은 아니지만 회복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까지도 비슷한 실적을 유지할 거라고 하니까 지금은 앞으로 실적 발표가 또 남아있으니까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 연말에 여행 수요 늘어날 수 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일본 쪽이랑 여행 루트가 좀 뚫리면서 항공업계들, 여행업계가 많이 좋아졌었는데 중국 쪽이랑도 또 이번에 또 여행 수요가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 연말은 지금보다는 더 주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 저는 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회사는 연말 배당의 경우는 한 3% 정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지도 적지 않은 부분이지만 배당에 대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한 2만 7천 원 정도 현 구간 대비 한 10%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구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를 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단기로 보세요? 아니면 좀 장기로 보세요? 원래 단기를 좋아하긴 하는데 장기로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을 좀 먹으셨나요? 네,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비중이 한 10%니까 좀 끌고 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행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인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지금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다 하니까 업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여행업이 2배 이상으로 좀 더 풍부하게 가능성이 커질 거다. 방문객이 더 많이 늘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참 좋은 여행 상한가, 노란 풍선 상한가 들어갔고요. 모두 투어 16%, 하나 투어 7%인데 전문가님 입장에서 지금 단기 아까 얘기해주셔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 투어는 그래도 지금 7%, 8% 정도 사이니까 살짝 지금 보아에 가기 전에 그 정도까지 단기로 보는 건 좀 어떤지 모두 투어도 막 상한가를 좀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오늘 보니까 이게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랑 못 들어간 종목의 차이가 뭐냐면 비교를 좀 해주신다면? 이게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일본 여행이 루트가 열렸을 때도 그랬지만 대형 항공사, 여행사보다는 중소형 항공사들이 좀 더 인기가 많았거든요. 저가 항공사들이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중국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여행 거리가 짧다 보니까 어떤 클래스의 그것보다는 어쨌든 비용적인 부분이나 더 시간이 다양한 걸 선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참 좋은 여행의 경우는 시청도 되게 작고 그런 기업인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 하나 투어는 등치가 크잖아요. 시청이 한 7천억. 한때는 조단위까지 갔던 기업인데 오늘이 급등을 했다가니 밀렸던 것도 아마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보면 지금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하거든요. 코스피가 1.4% 코스닥은 3% 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조보다 중소형도 선호도가 좀 높은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나 투어를 지금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 전에 상한가 들어갔었던 참 좋은 여행이나 이런 종목들을 조만간에 눌릴 때 공략을 하는 게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더 적절한 그런 기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을 이번 주에 계속 지켜보시다가 좋은 타점을 잡는 거를 더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가면 그 다음날도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래도 눌릴 때를 이용할까요? 급등하면 따라가지 말고 만약에 내일 10% 이상 급등한다? 그러면 그냥 아쉽게 보내주는 거지만 내일 1% 밀린다. 이런 거는 괜찮거든요. 그건 괜찮다. 조금 조정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 보고 여러분 들어가시는 걸로 단기 투자에 또 하나의 팁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 여팁으로 또 가볼게요. 우리 또 항공주 얘기하니까 우리 드가자님이 아몬드 항공이라고 이런 얘기 해주시고 우리 무지개님은 SAMG 엔터 저 좀 궁금해요 하시면서 사연을 주셨어요. 15,300원에 12% 지금 비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볼까요?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고 그러나 티니핑에서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티니핑이 방영을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고요. MD 현지에서도 좀 판매를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핑 짜 들어가는 거 티니핑에 뭐 이런 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티니핑 이거를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아이들이 이거 굉장히 환호한다고는 하는데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 관점도 괜찮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만약에 아이들이 많은 상황이라면 되게 좋겠지만 저출산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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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실에서 또 저출산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언급을 다시 한 번 했었던 걸 확인했었는데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해외까지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우리 조카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걸 보면서 이거 좀 히트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히트다 히트. 네. 그런데 이제 회사의 실적을 놓고 보게 되면 아직까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서 지금은 기대감만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시적으로 보일 정도가 되면 정말 좋겠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전략은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 타이밍으로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 목표가는 크게 잡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자면 매수하신 가격인 15,000원대의 가격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제 차트로 보면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가 매물대로 보입니다. 거기가 딱 한 번 급등했을 때 못 잡았던 분들이 떨어지니까 지금 한 번 들어가야겠다. 라고 해서 들어갔던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나든지 한 번 더 빠졌다가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15,000원, 16,000원이 돌파하기 힘든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실적이 흑자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일본에서 정말 대박나서 엄청나게 계약이 났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시청률이 엄청 높아진다든지 그런 재료가 없으면 15,000원, 16,000원 사이에서 머무를 가나서에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16,000원까지 본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히려 지금 사서 그때 파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서 추가 매수에서 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서 현재 구간은 바닥이니까 16,000원까지는 보유 의견 그리고 추가 매수도 가능 이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눈물핑, 우울핑, 파산핑이 나왔어요. 파산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 매물 때 뚫기는 좀 어려우니까 15,000원, 16,000원대 여기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라리 지금은 비중 확대하셔서 16,000원대 그때 이익 실현하신 건 어떠냐 이런 의견들 좀 전해주셨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는데 다음으로는 또 문자 사연 볼까 봐요. 3410번님께서 DGB 금융지주예요. 지금 8,100원의 15%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3년 내 주주 환원율에 대해서 내가 40%를 달성하겠다. 기사 이렇게 나왔어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지금 다른 기업은 수소사업 한다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한다고 하고 이랬는데 DGB 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사소 소각도 1,500억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지주사 안에서는 저는 이건 탑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지주사 내에서 아니면 금융 섹터 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연초에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참 밸류업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때 금융업종이 제일 수혜업종이라 그래가지고 많이 갔었는데 그 뒤로 좀 바뀐 게 뭐냐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도 시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DGB 같은 경우는 연초 한번 올라간 이후로 두 번 다시 그 가격을 찍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금융지주 사이에서도 약간 소외됐다고 좀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종업들을 보여드리자면 일단 지금 KB금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KB금융도 올 초에 좋았거든요. 연초에 올랐었는데 얼마 전까지 10월 21일이니까 2주 전이죠. 2주 전까지도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이게 이제 KB금융. 사실 저는 이 종목이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도 비슷하게 올랐었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까지도 올랐었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DGB의 경우는 좀 많이 못 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저평가됐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올해 증시의 특징이 어떠냐면 올해 우리 증시가 거래대금이 정말 역대급으로 낮아요.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종목만 잘 가고 못 가는 종목 계속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금융지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금융이나 차라리 KB금융을 거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DGB가 나쁜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지금 DGB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배당률이 지금 작년에 배당을 대략 한 6% 정도 줬으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실적이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인식이 바뀔 수도 있는데 현대 전망은 실적은 작년보다 또는 재작년보다 그 전년도보다 안 좋을 거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도 아마 줄어들 가능성이 큰다고 보는데 한 5에서 6% 정도는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당 수익을 한번 노려보시는 쪽으로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지금 만약에 매수가가 현재가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이나 이런 거랑 관계없이 단기로 들어가신 거라면 지금이라도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배당을 노리는 장투라면 저는 보유, 아니라면 매도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투명 보유인데 그게 아니라면 좀 이렇게 보소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댓글도 속을 뒤집는 금융지주다 이랬는데 들고 계셨는데 손실을 좀 많이 보신 건 아닌가 사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렇게요.